여러분들 요약직 84페이지 간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지정권자에요. 별표 5개에요. 별표 5개인데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오래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은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항상. 지정권자 누구냐? 지정권자 누구냐? 지정권자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아까 대답 잘 하셨잖아 우리.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가 되지? 시도의사 또는 여기서 키워드는 대도시장이에요. 시도의사는 잘 안 나와요. 그럼 인구가 시장 중에서 인구가 얼마? 50만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도 지정할 수 있죠? 밑에 있잖아. 다섯 가지. 밑에. 여러분들은 거기 지정권자의 오른쪽에 있을 거에요. 오른쪽에. 85페이지 가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나오죠? 그걸 별표라고 거기다 논점을 딱 잡아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섯 가지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1번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누가 사업한다고? 끝났네. 게임. 국가 나왔으니까 국장 인정할 수 있지? 손도 대지 마 이제. 동그라미 그만 치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 하나 더 물어볼게. 천재지변이면 중앙에서 지정하거든요? 그러면 국장 인정할 수 있지? 5번 끝났네. 끝낼 수 있는 건 손대지 말고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 자 그러면 3개 남았잖아요. 3개 중에서 답이 나오는 데가요. 여기 얘에요. 얘. 2, 3번에서 나와요. 다섯 개 지문 물어봤을 때는 얘네가 답이다. 나머지는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야. 그래야 암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 우리가. 자꾸 암기만 하려고 하면 되지 않거든요. 이거를 또 어떤 분은 앞다따서 국중공시천. 얘기도 하지마. 얘기도 하지마. 뭐하러 그런 힘든 암기크를 잡아. 나는 암기크도 많이 잡잖아. 못 써먹어. 시험장 가서 못 써먹는다니까. 너무 많잖아. 이게 중개사법 건지 공시법인지 공법인지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 걸 뭐하러 해요. 그냥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게 정리하신대. 그러면 하나 더 할게. 여기서 논점은 2, 3, 4거든. 그런데 4번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4번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예를 들면 시, 도나 대도시에 걸쳐있대. 자 봐요. 대상 지역이. 그럼 하나 볼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걸쳐서 사업할 수 있나 없나. 있지. 그럼 시도사 지정할 수 있죠. 지정권이 있잖아. 그럼 둘 다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정권이 있는 자들끼리 만나요. 1단계가 공법은 다 그래요. 권한이 있으니까 당사자가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사자가 만나. 시도사 만나서. 뭘 할까요. 우리 좋은 거 있잖아. 좋은 거. 그럼 협의를 하지.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 거야. 둘이 만나서. 내가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워. 서로. 내가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둘이. 그러면 결국은 양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양보를 안 했다. 한 명이. 그럼 협의 못했지. 그렇지. 여기잖아. 키워드. 협의가 선용되지 않으면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협의를 못했으니까. 그럼 누가 지정하면 돼. 뭘 어려워. 대답 나오잖아. 지금. 그러면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나오면 맞추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막 생으로 외우고 다니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럼 여러분들은 논점을 다섯 개이긴 하지만 몇 번과 몇 번. 100% 2번하고 3번에서 나와. 이거는. 2번하고 3번도 가능하면 좀 이해를 좀 하면서 접근하면 좀 편할 거예요. 여러분 2번이 뭐냐면 장관이 요청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누가 요청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국장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지. 나머지 장관들이 있어? 없어? 많죠. 그럼 나머지 장관들.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은 지정권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와서 부탁해야지. 그 얘기잖아. 맞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다른 자랑 안되고 여기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들을 다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에요. 국장을 제외한 장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아유 제대로 했네. 그지? 행정정기관의 장관이 부탁하는 거잖아. 그럼 국장한테 왔을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럼 국장에 정할 수 있다. 대답하면 되지. 요청이야 이거는. 근데 3번은 뭐냐면 제안이라고. 지정 제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제안. 여러분 제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청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한국토지유택공사, 수자원공사 다 여기서 뒤에도 다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자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뒤에 공사자 보이지? 이런 게 공공기관이라고 불러. 도시개발법에서만. 조심해야 돼. 다시요. 한국토지유택공사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보이죠? 여기도 다 읽지 말고 앞에 한국자 있어? 없어? 공사자 있지? 여기는 제가 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토지유택공사는 행정청인 거 아닌가? 준행정청이라고 그래. 국토교통부 바로 밑에 있잖아. 산하에. 공기업이잖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행정청이 아니라고.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혜체만 말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이런 데가 행정청이고 특별시 이런 데가 행정청이란 말이야. 나머지 거기 붙어있는 산하기구들 있죠? 거긴 다 준행정청이라고 불러. 그러면 어차피 행정청이 아니니까 국장 와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제안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부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출연기관의 대표적인 게 한국이 아니지 여기는? 국철이야. 국철이. 누구라고? 국철이라고 따로 있어. 코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역사 관리하는 데 있죠? 그 공단이 따로 있다니까요. 국가철도공단이라고 따로 있어.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고 운영하는 거고 관리는 국철이가 한다니까. 따로따로 해. 그 정도면 아시면 돼. 어쨌거나 국철이가 되건 한철이가 되건 한국철도공사가 되건 전부 다 행정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밑에는 산하기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대신에 요청할 때는 면적이 없었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면적 필요 없어. 20만 나고는 10만 나고는 상관없어. 요청이라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면적 상관없이. 근데 여기는 공공견의 장이라든가 정부출용견의 장은 제안을 할 때는 반드시 면적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33회 때 나온 거잖아. 20만으로. 결국은 요거 있죠? 요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지. 정확히. 이런 것들은 암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해가 아니야. 그냥 외우는 거야.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대답 좀 해봐봐. 1 더하기 1은 다 왜 2야? 그래. 이것도 외우라고.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드리지 말고. 한 3천번만 해봐. 그럼 돼. 왜 안 되겠어? 3천번만 하게 돼요. 나중에. 시험 때까지는 3천번만 할 거야. 얼마 이상? 30만 이상 들고 들어가는 자는 제안할 때 들고 들어가는 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방무사가 나온 적도 있어. 헷갈리라고. 중앙에 있는 공사입니다. 한국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무사는 들어갈 수 없죠? 조심하셔야 돼. 누군 들어갈 수 없다고? 지방무사는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서도 안 돼. 없잖아 지금. 아니 지방무사가 누굴 찾아온다고? 누굴 찾아온다고? 싸대기 딱 맞는 거야. 어디를 찾아와요? 지방무사가. 레벨하고 다른데. 최소 중앙에 있는 공사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싸대기를 딱 쳐. 넌 안 돼. 그러면서 딱 치란 말이야. 공부할 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하고 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쉽게. 밑에 3번 분할결합 보이나 지금? 여러분 분할결합은 껌이지 뭐. 분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상적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구역이라니까. 다시 어디라고? 그거 모르고 지금 공부한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이니까 공적개발지원 맞죠? 그건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왜 못하겠어? 공적개발은 다 할 수 있다. 분할하면 있다. 떨어져 있대서. 묶어서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다 있다로 끝나는 거야. 할 수 있죠? 다 있다 이거 이거 있다. 다만 좀 조심할게. 여러분 분할이라고 써있는 거 있지 그치? 그 2번이야 여러분들. 분할할 때는 면적이 얼마? 그렇지. 각각 일만. 각각. 분할 후의 면적. 분할 후에요. 거기도 친하게 해드렸어 제가. 분할 후 각각 얼마 이상? 그럴 때만 분할할 수 있다는 거야. 전제조건이 있어요. 분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치는데 전제조건을 물어볼 때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분할 후 각각 얼마 이상? 하나씩 분할 되잖아. 하나씩. 분할 하나씩 이렇게 되니까 1만 이상.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가면 규모 나오나? 규모? 규모. 규모. 규모 나왔다. 자 이거 가끔가다 나오거든. 별표 하나만 달아줄게. 이게 빡세우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국계법에서 외운 게 하나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규모 있었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0.3이라고 외운 게 있었어. 거기는 사적개발이니까 미만이었어. 맞나요? 0.3이. 공업적은 3만 미만까지만 현재병행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 그런데 여기는 공적개발이잖아. 미만이 이상으로 바뀌면 돼. 맞나요? 0.3이 이거 왜 의심되고 하난만. 공업적에다 지정하면 돼요. 0.3이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지정할 수 있다. 면적이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있지 1만이면 지정할 수 있어. 도시역 내에다 지정할 때. 나머지는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공상에 빼고 나머지는 1만 이렇게 외우는 거야. 공업적은 얼마라고요? 나머지는. 그럼 나머지 그러면 되지. 주거적, 상업적, 자연적, 생산동적 1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렇게 외우는 거지. 금방 외우는 거예요. 면적이 여기는 공적개발이니까요. 미만이라는 건 쓰면 안 돼. 이상이 들어가야 돼. 공업적 지정할 때는 3만 이상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라는 이유는 도시역 내에 있는 지역 중에서 공업적 뺀 나머지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어차피 보존녹지 지역 못하니까 자연 녹지, 생산동지 얼마? 1만 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